으악! 뭐야? 요한 씨! 출연해 줘요, 에? 요한 씨 같은 아이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진짜 딱이거든요! 요한 씨 중학교 때까지 사이클 선수 준비했다면서요? 형은 선수 출신이고! 어?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았어요? 요한 씨처럼 체육인의 피가 콸콸콸콸! 아이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진짜 딱 필요해서 그래요, 에? 한 번만 출연해 줘요! 이번에 내가 진짜 잘 찍어줄게요, 에? 팝스타 만들어 줄게요, 내가! 안 한다고 했잖아요! 이제 제발 좀 그만 따라오세요! 아주 독하다, 진짜!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못 가요! 피디님! 네! 이런다고 제 마음 안 바뀌어요! 소용 없으니까 가세요! 그럼 이건 어때요? 제가 요한 씨보다 쩍 있는 다리까지 먼저 도착하면 프로그램 출연해 줘요! 오케이, 콜? 하.. 그게 될 것 같아요? 그러다 내가 이기면요? 그럼 출연할게요!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케이! 그럼 꼭 약속 지키기에요! 도관이야! 너만 믿는다! 자! 하나! 둘! 구두님! 여IT! 내가 이번엔 국철에 성공 한 lang, 내가 이번에 국 첩에 성공한 날! 으응! 야하!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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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! 이 Fiona님! 'll walk the dance floor! 아하! 교장님! 괜찮으세요? 구정 탕수 вый of the 응원だ 정말 진짜 내가 졌다 진짜 출연할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